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참된 인생을 여는 열쇠이며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밉지 않은 관중언니 이지혜 문재환의 사랑과 인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지혜 출산하러 갑니다. 둘째 딸 출산 둘째 딸 태희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룹 샵의 멤버였던 이지혜. 샵은 서지영, 이지혜, 장석현, 크리스로 이루어진 혼성그립인데요. 서지영, 이지혜, 장석현은 크리천입니다. 이지혜는 샵으로 데뷔 전 솔로로 데뷔하려고 했다가 이상민의 추천으로 합류해 리드보컬이 되었는데요. 이 관계로 인해 몇 년 후 이상민과 함께 출연한 음악의 신에서 당시 프로듀싱을 맡았던 이상민을 농담으로 디스했으며 조용수의 프로젝트 앨범에 단골로 보컬을 맡을 정도로 청량감 있는 음색의 장점인 매우 저평가된 보컬리스트입니다. 샵 시절 부른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은 샵이 해체한 후에도 겨울이면 생각나는 곡 10위권에 들었고 그룹 시절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른 소찬이의 티어서나 솔로로 전향한 후 도정 천국에서 부른 빅마마의 체념을 들어보면 뛰어난 가창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음역대의 폭이 넓습니다. 스페이스 A와 합동 무대 때에도 김현정의 파트를 잘 소화했고 나이를 먹어 피지컬이 전성기보다 못할 수밖에 없게 된 후에도 날개일은 천사에서 김지연이 맡았던 최고음을 무리없이 부릅니다. 이제에는 과연 누구인가 출생 1981년 1월 11일 41세 고향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신체 167cm 48kg A형 배우자 문재환 2017년 결혼 자녀 장녀 문태리 찬여 문태희 학력 동화방송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전문학사 대한민국의 가수 겸 탤런트 겸 유튜버입니다. 1998년에 데뷔한 혼성그룹 샵의 멤버이며 메인 보컬을 맡았었죠. 그룹 샵이 2002년에 해체한 후 가요교를 잠시 떠났다가 2004년 솔로로 전향했으며 이후 가수, 배우, DJ, 예능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의 유튜브 밉지 않은 관정언니 2019년 8월부터는 밉지 않은 관정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일상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수는 무려 57만명에 달합니다. 종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동안 연예계 주당 플러스 센언니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회심한 이후로는 그동안의 삶을 모두 청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회심이란 회심은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뜸이란 의미입니다. 이지혜의 샵 해체 비와 밝혀 서지영과 잘 지내고 있다. 서지영과 속 시연이 화해 이지혜 지난 1998년 데뷔한 혼성그룹 샵이 화목했던 모습인데요. 참고로 서지영과의 불화 사건 탓에 보살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큰 인기를 얻었던 샵은 멤버간 불화로 2002년 해체된 대표그룹입니다. 안타까운 이지혜, 서지영, 불화 특히 이지혜와 서지영의 불화는 방송 펑크 등으로까지 번지며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폭행 여부를 두고 멤버간 편이 갈리며 각각 기재회관을 열어 이목을 집중케 했죠. 이 과정에서 진실을 밝힌 샵 매니저의 도움으로 이지혜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지혜는 솔로 가수로 전행했고 서지영은 2011년 결혼 후 가정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극적으로 화해했으며 이지혜의 뮤직비디오에 서지영이 출연하며 공식화됐습니다. 이지혜, 선빵을 날리다 최근 JTBC 슈가맨, 엠넷 음악의 신2 등에서 선빵은 내가 날렸다는 말로 당시의 불화를 웃어 넘기기도 했는데요. 또 한때 서지영을 정말 미워했으나 정말 속 시원히 화해했다고 고객했습니다. 이지혜 정말 가족 같다는 말로 서지영을 품었습니다. 이지혜의 문제완, 결혼, 그리고 아름다운 가족을 이뤘습니다. 첫째 딸 테리, 둘째 임신, 둘째 딸 탄생, 둘째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 4월 19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에서는 이지혜의 문제한 부부의 일상이 그려졌는데요. 이날 두 사람은 소개팅 당시를 떠올렸죠. 스튜디오에서 이지혜는 예전에는 외모를 많이 봤다. 연예인들 대부분 집안도 좋았으면 좋겠고 결혼 계산하면 어디 어디 대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남편 문제와는 첫 인상을 묻는 질문에 나는 소개팅 받고 안 만난다고 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연예인 삶과 내 삶이 공통점이 없어 보였다. 그래도 한 번 더 나가보자 싶었다. 사람은 만나보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러다 이지혜에게 코가 꿰이고 사랑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묻자 만났는데 말 통하고 말도 편하고 매력적이었다. 그 안에 착함이 있더라. 밖에서 볼 땐 이미지가 강한데 난 여린 마음을 봤다.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따뜻했다. 이 친구가 결혼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었다고 말해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이지혜는 갑자기 눈물 날 것 같다. 내 따뜻함을 알아봐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씨를 불켰는데요. 하지만 문제와는 따뜻한데 난 결혼하고 왜 군대 온 것 같은지 모르겠다고 말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지혜의 임신 이야기 저 임신했어요 이지혜. 곧 아기 가질 것 같다는 신현진의 화들짝 가수 이지혜가 연예가 중계를 통해 임신 소식을 밝혔는데요. 이지혜는 지난 KBS 이티비 연예가 중계에서 첫 임신 소식을 밝혀 편을 들여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날 신현준은 지혜씨 얼굴을 보니까 곧 아기를 가질 것 같다. 아기가 복동이라 얼굴이 평온하고 좋아 보이는데 지혜씨가 딱 그렇다며 이지혜에게 말했죠. 이에 이지혜는 묘한 표정을 짓더니 사실 제가 낳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맞다. 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며 임신을 고백했습니다. 이지혜 내 임신 처음 알아챈 신현준 기독교인이지만 신내림 받은 줄 가수 이지혜가 배우 신현준과의 친분을 드러냈는데요. 신현준은 2020년 2월 7일 방송된 MBC FM4U 오후에 밝은 이지혜입니다의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지혜는 신현준 씨를 정말 많이 모시고 싶었다. 내 임신을 처음 알아챈 분 아니냐라고 친근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지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지만 신내림 받은 줄 알았다고 너스레를 떨어 방송에 웃음을 더했습니다. 신현준은 뭔가 느낌이 왔다. 임신과 출산 축복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뜬금없이 신현준은 김태진 소속사 대표라고 밝혔으며 신현준은 김태진 씨는 가진 것에 비해 잘 풀렸다고 이지혜는 나도 요즘 소속사 찾고 있다. 생각 좀 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음과 몸 달라 이지혜의 둘째 출산 근황 눈물상봉 두 딸 공개 그룹샵 출신 이지혜가 출산 후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이지혜는 12월 29일 자신의 SNS에 마음과 몸이 다른 두 번째 출산 건강은 자부했는데 회복이 좀 느렸어요. 고생은 조금했지만 오늘은 퇴원해서 산후조리원으로 입성이라고 밝혔죠. 이어 우리 큰딸 테리와의 극적인 상봉 너무 그립고 눈물 날 정도로 매일 보고 싶었던 우리 아기 동생과의 만남은 성공적이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만나기로 해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이지혜의 두 딸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큰 딸 테리는 의젓하게 아기 침대 옆에서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지혜는 2017년 세무사 문재환과 결혼했으며 2020년 12월 24일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결혼 이지혜, 본식 공개, 평생 함께 하고픈 사람 만났다. 본성그룹 샵 출신 가수 이지혜가 2017년 9월 18일 제주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지혜는 이날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해 제주도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지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존경스러운 성품을 가진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부녀가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를 살피고 건강하게 겸손하게 사는 아내 이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혼 소감을 밝혔습니다. 크리스찬튜브도 이지혜님의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찬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